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팬데믹 이후의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바뀔 것이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겪으며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로 진척을 보이지 않던 재택근무가 단번에 확대되었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재택근무를 하게 될지 아닐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재택근무를 실현할 것인가 로 옮겨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을 위한 책 89가지 재택기술 재택핵스를 소개해드리고 본문의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 고야마 류스케의 이력은 화려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정도이지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일본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 블룸 콘셉트의 대표 이사이자 대학교수 기업 및 지자체 프로젝트 자문 및 컨설턴트 책도 15권이나 써낸 작가이며 심지어 현재 교토 조형 예술대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고 밴드 활동 일본 전통 감염극 노각 구도 해마다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제 40대 중반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이런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저자는 답합니다. 한 번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재택근무라고 집을 최고의 사무실로 바꾸는 방법부터 소통의 기술, 새로운 수익원 창출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편행곳 안그라피스 옹기니 이정환 지은이 고야마 류스케 재택 헥스 저자는 헥스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혹은 업무나 생활에서 만나는 성가시고 귀찮은 문제를 우리 주변의 것들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테크닉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는 여유로워졌고 일은 잘 되어갑니다. 시작하며 재택근무에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긍정적으로 바꾸다.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역철 안에서 이리저리 치이지 않아도 된다. 다양한 경력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은 재택근무에도 단점은 있다. 우선 근무평가의 변화다. 재택근무는 사생활과 업무를 구별하기 힘들어 관리자가 직원의 근무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예전처럼 근무 시간으로 실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관리하게 된다. 그 결과 사무실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생산성 낮은 사람들이 드러나게 된다. 한편 실적을 올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전보다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단시간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업무 시간을 눈에 띄게 단축해 남은 시간에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일을 개척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고독과 관련된 문제다. 사무실에서 많은 동료와 어울리며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재택근무를 하면 온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에만 집중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 결과 역시 회사에서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나올 것이다. 재택근무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까? 아니다. 오히려 회사라는 틀을 뛰어넘어 인맥을 확보할 좋은 기회다. 사무실과 집은 환경이 전혀 다르다. 본래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곳인 집에서 일하려면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고 집을 사무실과 같은 환경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창조적인 업무 방식에 필요한 것은 두뇌를 안정시키고 적절하게 자극하면서 여유가 있는 사무실이다. 첫 번째, 내 인지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환경을 만든다. 집에서는 집중해서 일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집의 환경이다. 산만한 상태가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면 뇌의 인지자원이 고갈되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래서 작업 환경을 정리했더니 집중력과 정보처리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뇌의 자원을 작업에 집중시킨 결과이다. 뇌의 인지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면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시각적 인지는 뇌의 자원을 대량으로 소비하는데 집에는 집중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시작했을 때 뇌의 인지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일하는 공간에서 물건을 조금씩 줄여나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방을 정리해도 생각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다. 삭막한 공간에서는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없었다. 물건이 너무 없는 방에서는 안정감보다 불안감이 느껴졌다. 중요한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물건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는가다.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서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을 모두 버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집이라는 편안한 공간을 활용해 회사에서는 실현할 수 없던 최첨단 리빙 오피스를 실현할 수 있다.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의 가장 큰 차이는 타인의 눈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스스로 조절해야 한다. 게으름을 피우든 텔레비전을 보든 아무도 주의를 주지 않는다. 그런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전혀 일을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처리한다. 문제는 어떻게 자신을 통제하는가에 있다. 열네번째, 옷차림으로 온오프 스위치를 전환한다. 재택근무에서 중요한 것은 일하는 상태인 온과 일이 끝난 상태인 오프의 스위치 전환이다. 사무실이라면 업무의 시작과 종료가 명확하지만 재택근무에서는 이 부분이 애매해진다. 이 온오프 스위치를 제대로 전환하지 못하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해 오랜 시간 노동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오프 스위치는 옷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재택근무를 할 때는 복장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편안한 복장이나 잠옷을 입은 채로 일하기도 한다. 이러한 느슨함은 재택근무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온오프의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폐해로 작용하기도 한다. 답답한 정장까지 걸칠 필요는 없지만 외출할 때 입는 옷 정도로 갈아입어도 기분은 바뀐다. 아침에 근처 편의점까지 나가 커피를 사는 것을 일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외출을 계기로 기분을 온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출근할 때처럼은 아니더라도 우선 옷차림을 단정하게 정돈하고 전투모드로 들어가자. 그리고 일이 끝나면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은 사생활과 일하는 시간의 구분이 모호해져 오랜 시간 일을 하기 쉽다고 한다. 출퇴근 시간을 줄여 일과 일상생활의 균형을 실현하려 했는데 오히려 노동시간이 늘어 균형이 깨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업무를 마치고 스위치를 오프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다. 술을 마시거나 샤워를 한 뒤 잠옷으로 갈아입으면 금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옷의 영향은 상상 이상이다. 넥타이를 풀거나 벨트를 느슨하게 하면 편안함이 느껴지듯이 옷으로 몸을 옥죄거나 편안하게 하는 식으로 온오프 스위치를 전환할 수 있다. 열다섯 번째 일을 시작하는 루틴을 만든다. 과거의 작가들은 흔히 연필을 깎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식으로 일을 시작하는 루틴이 있었다. 소설가 카타오카 요시오는 연필을 깎기 시작하면 타인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연필이 필요해서 깎은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의욕을 일깨우기 위해 연필을 깎은 것이다. 내 친구는 서류를 찢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불필요한 서류를 시원하게 찢으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몸을 움직이니 자연스럽게 잠도 깰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는 것이다. 왜 루틴이 효과가 있는 것일까? 아무런 의미도 없다면 굳이 이런 루틴 따위는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양한 영역의 프로들이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분명히 무언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루틴의 효과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 중 루틴을 실천할 때 그날 해야 할 일의 전체 모습을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클 것이다. 프로야구 선수라면 스타디움의 상태나 날씨, 그날 팀 구성원의 움직임, 상대 선수의 상황 등을 머리에 입력하면서 이미지를 부풀린다. 이 작업은 불필요한 듯 보이지만 이후에 시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일에서도 갑자기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컨디션을 포함해 하루에 해야 할 일 전체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자. 이미지가 그려지면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지 만들기는 의식적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의식해야만 할 수 있는 작업이라면 잠재의식이 적절하게 작용하지 못한다. 현재의식이 전면에 나서고 잠재의식은 후퇴해버린다. 그렇기에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루틴이 매우 중요하다. 열여섯 번째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는 목표치를 낮춘다. 심리학 실험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내용인데 사람이 의욕을 느끼려면 일단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의욕이 솟았을 때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하는 도중에 의욕이 서서히 생겨 기분이 고향된다는 것이다. 작업에 어느 정도 물두해야 의욕을 느낄 수 있는지도 밝혀졌다. 음향기기 회사 GN NECOM 재팬의 조사에 따르면 집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3분이라고 한다. 즉, 집중하기까지는 약 25분의 시간이 걸리며 그때까지 작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일에 의욕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하는 사람에게 일단 일을 시작한 뒤 23분 동안 지속하라 고 조언할 수 있다. 23분만 지속하면 의욕이 생기기 때문이다. 뭔가 성의 없는 대답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진실이다. 그래도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에는 착수하는 작업의 목표를 조금씩 낮춰보자. 컴퓨터로 글을 써야 할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그럴 때 무리해서 4천자만 쓰자고 하기보다 우선 제목을 생각하는 쪽으로 목표를 낮추는 것이 좋다. 그리고 워드 파일을 새롭게 작성해 파일에 이름을 붙여 저장하면 압도적으로 목표가 낮아진다. 여기에 컴퓨터를 켜고 책상을 마주해 의자에 앉는다. 책상을 청소한다. 책상의 조명을 견딘다는 정도까지 목표를 낮추면 아무리 의욕이 없더라도 즉시 실행할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간단한 쪽부터 끝내야 한다. 목표가 낮기 때문이다. 그렇게 일단 실행한 뒤 기세를 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어려운 일에 착수하자. 이 원칙을 알고 있기만 해도 의욕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열일곱 번째 스트레칭으로 머리를 재가동한다. 일을 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도 다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스위치가 필요하다. 컴퓨터로 여러 작업을 한꺼번에 하다가 작동이 느려져 재가동하는 것과 비슷하다. 사람에 따라서는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편의점에 가거나 커피를 마시고 잠깐 산책하는 등 기분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일단 일에서 벗어나 몸을 움직이고 두뇌에 자극을 주는 것이다. 재택근무라면 집에서 가벼운 운동도 가능하다. 집에서라면 요가 매트를 깔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다. 잠재의식이야말로 사람의 기본 소프트웨어다. 의식적으로 하는 작업은 그 위에서 실행되는 워드나 엑셀 프로그램 같은 각종 애플리케이션 즉, 현재의식이다. 현재의식의 처리 속도는 소프트웨어의 상태에 의존한다. 같은 작업을 하고 있어도 소프트웨어 상태가 좋으면 집중이 되어 속도가 올라가고 소프트웨어 상태가 나쁘면 느려져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잠재의식을 재가동하려면 의식적인 사고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신체적 활동이 중요하다. 몸을 움직여 머리를 일단 비우는 등 나름대로 재가동 스위치를 작동해야 한다. 스무 번째 오후 3시를 마감 시간으로 정한다. 몰입 상태로 들어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더 있다. 앞에서 소개한 즉각적인 결과가 기록에 더해 시간적인 제약을 만드는 것이다. 재택근무를 할 경우 정해진 점심시간도 없고 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회의도 주로 시간 제약을 받을 일도 없다. 업무 마감 시간에도 애매해진다. 따라서 마감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진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밖을 보니 밤이 되었는데 일은 끝나지 않은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 재택근무를 하며 의식적으로 마감 시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시간의 구분이 점점 불명확해진다. 점심시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하고 오후 3시의 휴식도 중요하다. 점심식사를 마친 뒤에는 일시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 섭취한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위장의 혈액이 집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신이 멍해지기 때문이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오후 3시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한다. 그런 식으로 오후 3시를 마감 시간으로 설정하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 휴식에 들어가는 시간을 마감 시간으로 잡고 그 시간까지 끝내겠다고 생각하면 부담없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점심시간 이후의 나른함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그 밖에도 30분 지나 편의점에 간다거나 1시간 뒤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방식으로 간헐적 마감 시간을 정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외출하면 일을 할 수 없다. 일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면 일하는 시간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마감 효과도 높아진다. 인풋의 나를 정해놓고 자신을 연구 개발한다. 나는 회사를 그만둔 이후 의식적으로 인풋하는 나를 정해놓고 실행한다. 그날은 일하지 않고 오직 새로운 미지의 정보만 입력한다. 그것도 본업인 사업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도움이 될지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정보다. 예를 들어 미술관에 가서 평소에는 보지 않는 예술을 접하거나 유명한 장소에 놀러가 시야를 넓히는 것이다. 이것을 나는 자기 연구 개발이라고 부른다. 어떤 회사든 수익을 올리는 본업과는 별도로 미래의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낼 수 있는 연구 개발을 실행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의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사업이 한 세대만의 막을 내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흔히 회사나 사업의 수명은 40년이라고 한다. 일단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한 사업이라고 해도 40년 정도가 지나면 시대에 뒤처져 쇠퇴산업이 된다. IT 산업은 40년은 고사하고 3년이면 완전히 상황이 바뀐다. 그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연구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보다는 독립한 개인 사업자를 위한 조언이다. 회사에서 근무하면 사원 교육 등은 회사가 지원해준다. 그러나 독립한 이후에도 회사에서와 같은 기분으로 있으면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이 전혀 없어 차츰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다. 구글이 일찍이 근무 시간의 20%를 자신의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다는 제도를 도입했듯 근무 시간의 20% 정도는 자기 연구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인풋하는 날을 설정하는 것이다. 정보 정리는 재택근무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중요하다. 여러 면에서 검토한 결과 재택근무만의 정보수집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음성이나 영상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 정리 핵 정보의 홍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최신 정보를 입수한다. 쉬운 네 번째 현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수집한다. 재택근무는 사무실에 얽매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집에서 일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집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 직접 달려가 그곳에서 1차 정보를 직접 수집하며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가령 고급 빙수가 유행한다는 뉴스를 봤다면 즉시 그곳에 가서 빙수를 먹어보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빙수를 먹으러 오고 왜 이 정도까지 인기이며 앞으로 공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곳을 둘러보아야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은 몇백만 행짜리 마케팅 리서치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1차 정보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명 사업가이자 실천적인 창업가 교육을 하고 있는 스티브 블랭크는 건물에서 나와라. Get out of the building.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실제로 고객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했던 생각이 간단히 뒤집히는 경험을 거듭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고객을 만나 고객의 진정한 요구를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것을 스티브 블랭크는 고객 개발 모델이라는 과정에 반영해 실천하고 있다. 재택근무는 그런 점에서 이미 사무실이라는 건물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껏 벗어나놓고 집이라는 장소에만 틀어박혀 있다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스티브 블랭크가 말했듯 건물에서 그리고 집에서 뛰쳐나와 고객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의 진정한 요구를 피부로 느끼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가치를 낳을 때 갖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행동이다. 장소를 살펴보는데도 비결이 있다. 내가 코칭 스킬을 배울 때 알게 된 것인데 코치가 클라이언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다음에 세 가지 경청 방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내적 경청이다. 상대방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기분이나 사고에 매달려 감정의 주의가 쏠려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에서 클라이언트는 코치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 상사가 부하직원의 고민을 들어줄 때 이 친구에게 어떤 충고를 해주어야 할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듣거나 듣는 척하는 상태가 내적 경청이다. 둘째, 집중적 경청이다. 이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여 집중해서 듣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때 클라이언트는 코치가 자신의 이야기를 확실하게 들어주고 있다고 느낀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상태지만 코칭에서는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셋째, 집중적 경청을 뛰어넘는 전방위적 경청이다. 이것은 클라이언트의 이야기는 물론 그 장소의 분위기나 클라이언트의 모습 등 전체의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다. 이 상태로 상대방을 관찰하면 가령 말은 자신 있게 하지만 실제로는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청 방법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면 클라이언트는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있다고 느낀다. 직접 현장에서 관찰할 때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뿐 아니라 그 배경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까지도 읽어내야 한다. 앞에서 소개한 빙수가게를 예로 들면 점원의 분위기나 가게 모습 기다리는 고객의 분위기 완성되어 나온 빙수에서 느껴지는 인상 등 전체의 주의를 기울여 그때 받은 감각을 기억한다. 그것이 나중에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다. 55. SNS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기술 현장의 정보를 전해주는 귀중한 미디어로 SNS가 있다. SNS는 지진, 쓰나미 같은 재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전염병 다양한 사건 등 미디어에도 나오지 않을 듯한 1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이다. 하지만 정보에 노이즈도 많아 가짜뉴스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잡담도 넘쳐나기 때문에 조금만 안일해지면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SNS를 대하는 방법은 재택근무에서 중요한 문제다. 사무실처럼 남의 눈이 없기 때문에 SNS에 빠져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저물어버리는 일도 있다. 사무실에서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확인되는데 제약이 있지만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그런 제약이 사라져 시간을 낭비하기 십상이다. 특히 유튜브 등에서는 효과적인 추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흥미있는 콘텐츠가 잇따라 눈앞에 나타나고 방심하면 계속해서 동영상을 시청하게 된다. 이런 시간 낭비를 어떻게 방지해야 할까? 이것은 중독과 마찬가지로 마음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어떤 문제 행동을 방지하고 싶을 때는 그 문제 행동을 일으킬 때를 대비한 장벽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정석이다. 우선 작업용 컴퓨터에서 SNS에서 모두 로그아웃하고 스마트폰으로만 SNS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멀리 떨어진 장소에 놓아둔다. SNS를 이용하기 위한 장벽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방법이다. 게임도 마찬가지다. 시험기간에 게임을 하고 싶어질 것에 대비해 게임기 전원 코드를 뽑아 상자에 보관해 둔다는 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해두면 게임을 하고 싶을 때 일부러 상자에서 꺼내 코드를 전원에 연결해야 한다. 장벽을 만들면 문제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을 수 있다. 마찬가지 논리로 자기도 모르게 SNS에 접속하는 행동도 피할 수 있다. 쉬운 여섯 번째 음성 콘텐츠를 활용해 일하면 입력한다. 정보 인풋을 하는 방법에는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다. 음악이나 음성 콘텐츠를 들으며 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라디오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을 수 있고 애플의 팟캐스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들을 수 있다. 아마존의 오더블이라는 오디오북 콘텐츠도 있고 그 밖에도 보이시나 히말라야 등 음성 콘텐츠 플랫폼도 있다.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오디오북 등의 음성 콘텐츠는 미국에서 꽤 일반적이다. 서점에 가도 오디오북 코너가 마련되어 있고 인터넷상의 온라인 콘텐츠도 있다. 그 이유로 미국에서는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이 일반적이어서 운전하면서 오디오 콘텐츠를 즐기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앞으로 재택근무가 일반화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음성 콘텐츠를 듣는 시간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음성 콘텐츠는 외로움을 달래는 데에도 편리하다. 재택근무의 단점 가운데 하나로 주변에 사람이 없어 생기는 외로움을 견디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라디오나 오디오 콘텐츠는 이러한 외로움을 달래주는 중요한 엔터테인먼트이기도 하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일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아 활기찬 장소에서 일하는 듯한 착각을 느낄 수 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핵 집에 틀어박혀 일해야 하는 재택근무에는 두 가지 위험요소가 있다. 바로 운동 부족과 정신건강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작업 방식을 실현하는 데 따르는 부작용 같은 것이다. 아무리 지적 노동이 중요하다고 해도 신체 활동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신체는 사실 지적 노동에 필요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창조성의 중요한 원천이다. 즉 우수한 신체 감각 없이는 우수한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는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무의식까지도 포함한 신체 감각을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한 도전이다. 건강을 유지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다. 예순 세번째 생각거리가 있을 때는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 힘들게 시작된 재택근무임으로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그것을 일과도 연결해야 한다. 일의 진행이 순조롭지 않을 때 산책을 하면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머리도 맑아지고 일의 효과도 올라간다. 걷는 방법에도 비결이 있다. 약간 빠른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뇌를 자극하는 데는 사실 운동에 의한 신경적인 것보다 지면을 밟을 때의 물리적 충격이 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동물실험에서는 가벼운 조깅에서 발생하는 중력 가속도 1G 정도의 충격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증명되었다. 조용히 걷는 것이 아니라 기운차게 땅을 밟으며 걷는 방식이 좋은 듯하다. 이어폰을 끼고 정보를 입력하면서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는 유튜브나 테드에 올라와 있는 강연, 동영상 등을 들으며 걷는다. 산책만 한다면 지루할 수 있지만 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가 자극이 되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인간은 신체를 가지고 있고 몸과 마음이 연결된 생물이다. 신체 활동을 통해 생명활동이 활발해지고 거기에 따라 생각이 활성화되는 동물적 측면이 있다.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해 두뇌 활동도 활발하게 만들어야 한다. 재택근무에서는 그런 몸과 마음의 상호관계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69번째 20분의 낮잠으로 집중력을 회복한다. 재택근무에서 가장 죄책감을 느끼기 쉬운 행위는 낮잠이다. 사무실에서는 일하는 도중에는 잠을 잘 수 없지만 재택근무라면 피곤한 상태로 일을 지속하기보다 가볍게 낮잠을 자서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낮잠은 합리적인 판단인데도 사무실에서는 주변 사람의 시선이 신경쓰여 실행하기가 어렵다. 사무실 근무의 비합리성이 이 부분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낮잠을 파워넵이라고 부른다. 파워넵은 집중력을 회복하기 위한 긍정적인 낮잠으로 일을 게을리 하는 것이 아니다. 낮잠을 잔 이후에 바로 집중할 수 있도록 파워넵에 들어가기 직전에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하면 파워넵이 끝날 시점에 카페인이 효과를 발휘해 쉽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 낮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서는 30분 이내의 낮잠을 권장한다. 너무 오래 자면 일어났을 때 한동안 멍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저녁에 잠이 들기 어려워진다. 30분 이내라면 그러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는 대략 20분 정도를 기준으로 낮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 이른번째, 목의 피로를 무시하지 않는다. 계속 의자에 앉아 일하다 보면 허리는 물론 어깨나 목에도 피로가 쌓인다. 사람에 따라서는 머리 받침대가 있는 의자를 사용해 목의 피로를 줄이기도 한다. 나도 의자에 머리 받침대를 설치해서 사용한다. 머리 받침대의 유무에 따라 목의 피로에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 머리 받침대가 없는 의자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다. 그럴 때 목에 감는 타입의 목 받침대를 권한다. 출장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던 것을 일할 때도 목에 감아 보았더니 머리의 무게가 적당히 분산되어 피로가 훨씬 덜 느껴졌다. 특히 저녁 이후 목이나 어깨가 지치는 시간대에 착용하면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고독을 이겨내는 비결 집에서 혼자 일을 하면 당연히 고독감을 느낀다. 여기에 일에서 문제가 일어나거나 스트레스 등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 주변에 가볍게 상담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면 편해야 할 재택근무가 괴롭고 힘들어진다. 재택근무에서 고독해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취미 여부에 달려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취미를 즐길 시간도 만들 수 있다. 나는 취미로 기타를 친다. 기타 선생님과 하는 1대1 수업은 평일 낮에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취미다. 지금은 1년에 한두 차례 진행하는 라이브 공연을 위해 연습도 하고 있다. 정년퇴직을 하면 하루하루가 일요일 같을 것이다. 그때 갑자기 취미를 시작한다고 해도 도전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된다. 음악 등은 나름대로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정년 이후에 급작스레 시작하면 오래 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미래를 예상하고 취미를 늘려두어야 한다. 취미는 이래도 선순환을 불러온다. 첫째는 인맥이다. 내가 문화청의 일본유산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은 누가쿠를 배우는 동료의 소개 덕분이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취미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단번에 거리를 좁힐 수 있다. 둘째는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일본유산 프로젝트를 맡은 것을 계기로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되면서 교토예술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 이번에는 지역 주민의 창조성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하는 주제가 떠올랐고 그것이 지금의 본업인 이노베이션 컨설팅과도 연결되었다.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기 때문에 그 뿌리에는 이미 깊은 연관성이 존재한다. 거기에서 새로운 연결 가능성이 보이면 더 깊은 상승효과를 일으켜 새로운 연구와 실천을 할 수 있다. 취미가 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껏해야 취미 정도라고 무시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질 때가 있다. 앞으로의 작업 방식에서는 일과 취미의 경계가 점차 사라질 것이다. 재택근무에서의 고독을 오히려 새로운 만남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가 취미라는 세계다. 부업 핵 재택근무는 단순히 일하는 장소를 바꾸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거주지, 즉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며 일을 위해서는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가 라는 물음에 새로운 방식의 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재택근무는 일의 커다란 전환과 연결된다. 자신의 가능성을 넓혀 새로운 수입원을 얻는다. 여든 세번째 재택근무를 하며 인맥을 만든다. 예전에는 인맥을 늘리기 위해서 직접 사람을 만나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과 연결되는 접점이 SNS로 옮겨갔다. 동영상 세미나 서비스에서의 강연, 의뢰 등은 대부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받는다. 지금과 같은 재택근무 시대에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인맥을 늘릴 수 있다. 나는 겁내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는 편이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처음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댓글을 다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한 뒤에 메시지를 보내면 장벽도 상당히 낮아진다. 지금까지와 다른 점은 다른 사람을 상대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닌 만큼 당신을 알 수 있는 정보는 당신이 작성한 블로그 글이나 게시물 뿐이다. 그것을 보면서 상대방을 판단함으로 평소에 SNS에서의 정보 전달이 당연히 중요해진다. 인맥을 넓힐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서로 SNS 친구로 등록해두면 몇 년 만에 만나더라도 자주 만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한 번의 인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인맥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자신과 관련된 사람에게 보내는 선물이기도 하다. 그 선물을 평소에 얼마나 자주 건네는가로 인맥의 성숙도는 바뀐다. 여든 여덟 번째 기브 앤 테이크의 원칙 기존의 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처음에 상당한 투자가 들어간다. 투자에는 돈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귀중한 시간이라는 자원도 포함된다. 인생에서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한시도 쓸데없이 보낼 수는 없다. 그런 시간 투자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린 스타트업이었다. 투자라는 것은 당연히 회수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가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된다. 확률은 낮지만 커다란 회수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벤처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회수가 언제 발생하는지다. 회수를 단기적으로 설정할수록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에만 투자하게 되므로 영역이 한정된다. 사업의 유효 사거리가 점차 짧아지는 것이다. 장래에 크게 발전할 사업을 해보고 싶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타깃을 겨냥해 유효 사거리를 길게 최대한 먼 미래의 회수가 이루어지는 투자를 해야 한다. 차분히 시간을 들여 쌓아가는 사업이다. 시간이 걸리는 사업일수록 다른 사람이 따라잡기 어렵고 그런 만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많은 시간을 투자한 뒤에서야 비로소 이익을 얻는다는 사고 방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장기적 투자는 본질적으로 증여의 성질을 띄고 있다. 즉각적 이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연구개발도 마찬가지다. 얻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준 다음에 받으라는 기부 앤 테이크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중요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인생의 장기적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이러한 것이 자신이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인생의 시간을 주고 종신고용을 얻었다. 그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종신고용제도가 어려워진 현재에는 투자의 대상이 소속 기업만으로 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시대에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만큼 시간이라는 자원을 많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택근무를 시작한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영역에 투자할지 궁금하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가 불러올 일의 대전환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택근무가 단순히 일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일의 선택이며 새로운 인생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는지요? 여러분께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드렸기를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